알겠지? 내가 학생 주민인데? 그거! 그건 범죄의 직업물입니다. 함부로 보수면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녀, 어서와라. 어이 김양희. 스톱! 네? 진짜요? 니가 궁예야? 뭐야? 눈에 왜 그딴 거랬어? 아.. 이거.. 눈병이 나가지고 하! 눈병? 이게 눈병이야! 성출이 왜 해 다른 화장품 바르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저기서 세수하고 들어가! 아이씨... 김철수 너도 일로 와 이 놈 시키야! 네, 네? 너! 손에 든 그거 뭐야? 이거요? 이거 그냥... 도끼예요? 아이... 다름탱이 짜증났었냐? 지가 뭔데 화장을 지우라 말아야! 아... 아이 그니까 아까 가방 검사하다가 가지고 있던 사탕도 다 뺏겼어 야! 나 사탕 하나만 더 빌려주라 이따 사서 줄게 그래! 여기 있다! 쌤! 아... 그니까 저희가 이걸 피우고 있던 거 아니라 누... 누가 누가 여기에 버려놨길래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죽은 거예요! 하... 괜찮아... 뭐... 사탕 하나 필 수도 있지 나도 너희랑 똑같았단다 야! 넌 설탕을 한 번에 몇 개나 피우냐? 그러다가 폐한 걸로 죽어! 죽으면 좋지! 이 토마토 같은 세상 어차피 오래 살 생각 없거든 난 딱 서른 살만 되면 죽어버릴 거야! 차라리 지금 죽지 뭐 타러 서른까지 기다려? 선생님... 자! 선생님이 주는 술 한 잔씩 받아! 아이... 선생님이 무슨 학생이력 술을 마셔요! 이러면 안 되죠! 어쭈... 안 마셔? 그럼 내가 나 마신다! 아... 쌤! 나도 한 잔 줘요! 우릴 보면서 욕을 하고 혀를 차던 다른 어른들과 달리 선생님은 우리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세상엔 술 담배 이상으로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단 걸 알게 해주셨지 진정한 스승이셨단다 나도 너희에게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야! 쌤이 준 거 엄청 맛좋은데? 왜 얘만 줘요! 저도 사탕 주세요! 하... 이... 이 놈들이!!! 이걸 압수하셨다고요? 으에에에에에에에에! 도대체 이런 도끼를 어디서 가져왔답니까? 오다가 강가에서 주웠다는데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말이야 자... 다들 주모! 다가오는 기말고사 문제 준비로 다들 바쁘고 정신 없을 텐데 우리 학교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2학년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입니다! 아... 몰래카메라 문제라니? 이거 범죄 아니야? 범죄? 몰래카메라? 도대체 어떤 쓰레기가 그땐 짓을... 어? 김 선생님? 어디 가셨... 이런 걸 다 부셔버려야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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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촌 상상사 뭐하는 겁니까? 으응! 내가 학생 주민이 있는데 으응! 으응! 그거 범죄 직업물입니다! 함부로 보수면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저, 으응! 교장 선생님! 저에겐 이 학교를 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범인을 찾아내겠습니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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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부셨으니 할 수 없죠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 이 메모리 컷만 있으면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으응! 으응! 여기에 학생들의 촬영은 정확한 비지오가 들어있을 겁니다! 일단 메모리 카드는 당장 파괴해야... 으응! 잡았다! 요 놈! 니가 범인이구나! 으응! 으응! 2016년 일본의 한 중학교 여자 탈의실에서 몰카용 스마트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학생 지도 주임교사는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겠다! 라고 외치며 발견된 스마트폰을 마구 부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지나친 행동을 의심한 동료교사들이 그를 신고했고 결국 자신이 스마트폰을 설치했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변신이네요 지금까지 가짜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빨간 토마토의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구독과 알림 설정입니다 구독은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채널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되고요 알림 설정은 밑에 있는 종 모양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뭐 봐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옆에 추천 떴는데 저 영상이든 어떨까요? 둘 다 재미있어요 아무거나 모른다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